인텔의 주가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 현지시간으로 2일 뉴욕증시에서 26.05% 폭락해 21.4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텔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28억 달러, 주당순이익 0.02달러로 EPS 컨센서스를 80% 하회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38.7%로 컨센서스 43.6%보다 4.9%포인트 낮았습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매출은 74억 달러,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매출은 30억 달러로 주력 사업부인 두 부문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중간값 기준 매출액 130억 달러, 매출 총이익률 38%와 EPS-0.03달러를 제시하며 모든 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인텔은 100억 달러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15% 이상의 인력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운영비용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자본투자는 연초 계획보다 20% 이상 감소한 250억 달러에서 27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캐펙스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민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AI 랠리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경쟁사인 AMD가 데이터센터 향 매출 비중을 매 분기 늘려나가는 반면 인텔 CPU와 GPU 모두 데이터센터와 AI 수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펫 겔시머 CEO가 월드클래스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하며 전 응용에 걸쳐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아무것도 없다며 매출은 정체되고 수익성은 급격히 떨어져 다시금 적자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투자도 축소하는 가운데 경쟁사를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인텔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했습니다. 최민숙 연구원은 컴퓨팅의 상당 부분을 GPU가 담당하게 되면서 서버 CPU 전체 시장 규모는 구조적으로 줄고 있고 동시에 인텔은 서버 CPU 점유율을 AMD에 지속적으로 뺏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동사의 캐시카우였던 주력 비즈니스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언제 이익이 날지 모르는 파운드리 투자를 지속 중이라며 인텔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